3. 등장 2. 등장 1. 등장 3. 등장 3. 등장 3. 등장 감동이다! 진짜 여기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다! 그러게 양쪽으로 입이 벌어진다 이런걸 카페 회원들이랑 많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 엄청나다 진짜 나 운전을 못하겠어 지금 조심해 눈을 어디에 들지 모르겠고 뷰가 어마어마하다 진짜 미쳤다 여기 진짜 와 이리 와 물이 너무 깨끗해 수수료 물기를 끌고 물기를 끌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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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걷는 거. 정말 엄청납니다. 이 물색 좀 한번 보세요. 이게 정말 호수의 물 같지 않죠? 정말 빛이 이 정도 안 날 것 같은데. 진짜 엄청납니다. 이 waterman, 이 물색은 비공이 여기다. 이 물색은 빛이 들엉니다. 새앗이 그려들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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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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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